네 이제 런앤런 마지막 전략 시간입니다. 또 빨리 달려왔네요.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크지 않았을 때는 전략의 중요성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시장 변동성이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략을 이제 한번 기본적으로 짜보면요. 첫 번째는 자동차 관련된 주변주를 보자.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동차 주변주라고 하면 뭐예요? 일단 완성차 업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부품주도 되겠죠. 전기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충전소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종목분들이 다 자동차 주변주입니다. 왜 그럴까? 한 3주 정도 전부터 이 자동차 주변주들이 굉장히 세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수소차 셌고. 이번 주에 또 눈에 띄는 게 뭐였어요? 자율주행차. 굉장히 셌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급등했고 모트렉스도 상승추세 이어가고. 아마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움직이지 못했던 다른 자율주행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시장에 수급이 어딨어요? 자동차 주변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고. 근데 그나마 이제 제일 못 움직인 게 완성차 업체예요.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는 많이 못 움직였죠. 물론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반등을 조금 해주고 기아는 수급이 개선되는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의미 있는 반등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다음 주에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완성차 업체를 포함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카라든지 플라잉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차 주변주에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좀 찾아보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보호여서 해제를 주의하자라는 거. 제가 공모주는 웬만하면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률을 한 700대 1 정도 넘어가는 공모주는요. 그냥 다 하셔도 돼요. 다 하시고 장 초반에 상한가 못 가면 무조건 매도. 이 전략으로만 보셔도 용돈벌이 정도는 되십니다. 지금은 중복청약은 안 돼요. 그래서 증권사 하나밖에는 못 넣어요. 아마 물량을 많이 받지는 못하실 거예요. 경쟁률이 센 거는 진짜 한두 주 받거나 좀 많이 받아봤자 3, 4주 정도 받는 그런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경쟁률이 높은 종목만 하면.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상장해서 30%, 50% 정말 운 좋으면 따상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경쟁률 센 공모주는 웬만하면 해보세요. 한 700대 1 이상이면 웬만하면 시초가가 공모가 보다는 높게 출발합니다. 운 좋게 상한가 가면 하루 더 보유해보고 상한가 못 가면 매도하세요. 미련 없이 매도하세요. 오래 보유하진 마세요. 그렇게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용돈벌이는 돼요. 아직 상장할 대여들 남아 있으니까요. 경쟁률 센 대여들 한번 잡아보시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주의할 점은 뭘까요? 이런 공모주는 초반에 공모 받아서 오래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공모 받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초반에 급등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 80% 이상은 그런 모습이에요. 최근에 신규 상장하고 한번 흐름 보세요. 어땠는지. 상장하고 강했는지 약했는지. 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진 마세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고평가에 대한 논란 크죠. 두 번째. 보호 예수 해제입니다. 보통 이제 종목이 상장하게 됐을 때는 보호 예수라는 게 걸려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받잖아요. 보통. 그런데 상장하자마자 기관들이 막 다 던진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상장하고 그럼 급락입니다. 모든 공모주가 다 그런 흐름을 보이면. 누가 공모주 투자예요? 무서워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명분은 그렇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예수라는 걸 걸어요. 보호 예수는 뭐죠? 일정 기간 동안 니들 주식 팔지 마. 이겁니다. 보호 예수 기간이랑 물량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종목마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충 뭐 이런 식입니다. 한 3개월 뒤에 보호 예수가 1차적으로 풀리고 6개월 뒤에 한 번 풀리고 1년 뒤에 한 번 풀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물량 10% 6개월 뒤에 물량 20% 이런 식으로 보호 예수가 풀려요. 보호 예수가 풀린다고 물량이 무조건 나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호 예수 풀리기 직전에 보호 예수 풀리니까 물량 많이 나오겠지? 라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먼저 떨어져요. 왜?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맞게 되시면 큰 손실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모를 받으셨으면 오래 보유하지 마세요. 초반에 상승하고 급등하면 일단 던지고 나온다. 그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더 위험한 건 뭐다? 신규 상장주를 상장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사는 거. 진짜 위험해요. 진짜. 공모하다가 사서 물리신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절대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종목이 좋으면 차라리 상장 때 참여를 하시던가 아니면 나중에. 그러니까 보통 공모주가 기간 조정을 끝내는 기간이 한 6개월? 6개월 정도? 한 1년? 이 정도거든요. 그 이후에 공모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바닥에서 이러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사셔도 안 늦어요. 절대 안 늦어요. 점 있고 상장한 거 사지 마세요. 물론 그때 상장하고 급등할 수도 있어요. 맥스트나 이런 종목처럼. 하지만 그런 종목은 비율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건 진짜 운 좋아야 그런 거 가능해요. 그래서 상장한 종목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공모에 참여하시거나 조정받은 다음에 사시고요. 특히 뭘 주의하자? 보호 예수 풀리는 거. 주의하자라는 거죠. 전략은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자동차 주변 종목군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이런 종목군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자.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신규 상장주의 보호 예수 해제를 주의하자. 공모주 급등하면 그때 던지고 나오세요. 심플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미련 같고 장기로 끌고 가고 이런 리스크 있으니까요. 보호 예수 해제가 언젠지 그것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런앤런 제가 준비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빨리 달려오면서 제가 내용들을 잘 전달했나?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걱정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잘 봤다, 도움됐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뿌듯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마음도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런앤런 알찬 정보로 열심히 꾸려가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시고 싶으신 분들 또 저의 풍부한 많은 강의가 보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장중에 저를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니까요.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면 평일 장중에 시황 종목 그리고 풍부한 정말 많은 교육 자료들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